안동시와 해군 서해류송용함이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. 경북 안동시와 해군 서해류송용함은 29일 경남 진해시 서해류송용함 함상에서 권영세 안동시장과 각급기관단체장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. 이날 행사단은 진해 해군의 집에 도착해 잠수함 박물관, 이승만 별장 등 부대시설과 서해류송용함을 견학했습니다. 7,700톤급인 서해류송용함은 조선시대 영의전과 도체 찰사로 임진왜란 극복에 큰 공헌을 한 서해류송용 선생의 호화 이름을 딴 구축함으로 세종대왕함과 율곡이함에 이은 국내 3번째 이지스급 구축함입니다. 지난 2011년 3월 진수한 서해류송용함은 지난해 7월 취역해 9개월간의 전력화 과정을 거쳐 올해 중반에 실전 배치됩니다.